너를 위한 빨간 과잉을 가져왔어 여름에는 그걸 마셔야지 맛있어 구해졌을라나? 그 나사 구하기가 힘들거야 없으면 이대로 달리지 뭐 괜찮아 하지만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가보고 나사는 없습니다 조심조심 이대로 달려야지 뭐 우리가 타이어 사이에 뭘 꼈잖아 그래서 넓어진 거고 원래 출고됐을때는 이랬어 뭐 이런 순간도 있었다 하하하하 근데 속이 편하다 그냥 불안 불안했는데 여기서 삐그덕삐그덕 소리 났었거든 이거 같은 완벽하게 나뉘어도 해결은 했다 해결은 아니지만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그니까 마음이 편하다 계속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가지고 이게 나사가 하나 없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지금이 낫다 갑시다 갑시다 사 사 그냥 맨날 며칠 고민했는데 고민하는 시간보다 그냥 해결하는게 나을거 같아 타이어도 해결은 안됐지만 결정이 낫잖아 그니까 마음이 편하잖아 이것도 이것도 그냥 결정 결정 당신은 하얀색 나는 검정색 저 친구가 검정색 하얀색 둘 다 있는 매장을 알려주세요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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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해 지중해를 달리고 있는거야 음악도 좋네 와우 유튜브 영상에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찍자 음악이 좋네 1,000원 8,000원 이메일 싹 샀어 내가 사주는거에요? 어 내껀은 당신이 여기 왔는데 또 하얀색이 없네 아까 갔던데 가서 당신껀 내가 사줄게 크라샤스 당신껀 내가 사줬어 돈은 좀 많이 썼지만 아 이거는 뭐 못 찍었어 안전용품들 자 일단 빨리 갑시다 너무 힘들어 뭔가 사는건 너무 힘들어 끝 손님이 오셨습니다 옆집 사시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도 왔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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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난 너. 먹자. 잘 된 것 같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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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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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라나다에서 한번 이거 사 먹었잖아. 이게 여기 전통이구나. 이베리코 데세고 50-50 이것도 돼지고기니까. 누가 빨리 빨리 떠나. 떡볶이를 먹고 하이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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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러운가봐. 그정도 아닌데 이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하이메가 자기 매운 것 사랑한다 그랬어. 도망가야지. 하이메는 하이메는 비ū는 마지막 entrance 침 침 흰 침 침 침 스페인 광고. 지금 따라 부른거야. 대낮 침 옛날거인가봐. 나 괴로워? 괴로워먹었다 그만 하여보 미안한데 괴로워먹어 알아앉자하고 술 마셔야 돼 친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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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러시아 너무 무서워 나 괴로워먹어 나 괴로워먹어 너의 러시아 러시아 너무 무서워 불쌍 Didn't say ㅋㅋㅋㅋㅋㅋㅋ 번역해 줘봐 말겠랑 말이요 여보, 변기 비웠어 수리를 하는데 그래도 비워야지 그지? 아란차하고 하임에는 일하러 갔나봐 어... 이따가 만나겠지 알아서 고치러 왔습니다 와 근데 이건 뭐 너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며칠간 정말 편하게 썼네 이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작업을 하시려고 조금 여신 것 같은데 안에서 마시는 줄 알았는데 잘 안닿았다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나는 키크가 그에게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 키크있어요 아 저분 성함이 키크셨어 아 키크 여긴 바르셀로나 서쪽 한 50km 지점 여보 여긴 아무리 봐도 추천할 수 있는 집이야 서울에서 고치러 오긴 좀 먼데 TAC 스페인어로 뭐라고 했나 모르겠네 여보 근데 내가 아까 큰 웃음을 드렸어 두 분한테 아까 내가 번역기로 뭐라고 번역을 해서 보여드렸냐면 당신이 만들어 준 것 때문에 너무 편하게 변기를 사용했어요 이걸 평생 써도 될 것 같아요 하하하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더니 두 분이 박장대서 그냥 동네 좋은 아저씨 아줌마 같아 되게 친절하시고 푸근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미소가 너무 좋으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저걸 위로 올리시면 잡고 있으라고 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좋네 예스 야 이건 내가 못했겠네 부석을 샀어도 여기 찾아온 게 다행이야 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좋네 오케이 오케이 디스원 키크 키크 뉴 펜지 하하하 됐어 이제 우린 편하게 쌀 수 있어 아 진짜? 끝? 오오 변기 핸들의 소중함 오케이 하하하하하 여보 됐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하하 됐어 이제 돼 띡띡 근데 말 안했는데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 냄새 빠지는 관이 찢어졌거든 알아서 지금 고쳐주시네 전문가씨 하하하 이거 우리 서울 집에 가서 삼평이 고장나면 고치러 오자 하하하 그러자 하하하 우리 어차피 그라나다에서 띵뚜 데베라노 또 먹어야 되니까 타파하고 띵뚜 데베라노는 스페인 전역에 있어 아 음료에 타파 나오는 아 공짜 타파 뭔가 그라나다는 좀 특별히 좋았어 하나만 빼고 하하하 하하하 그댄지 우리 이거 샀잖아 잠시 후에 개봉할거야 아내꺼 남편꺼 블랙 화이트 여행하면서 기분이 매우 좋은 날에서 파는데 응 왜냐면 저거 진짜 골치앞했다는 느낌 드디어 해보는 날은 신나죠 하지만 난 이걸 끝내고 편집을 해야된다 또 140 차이로 야 우리 고제항구에 비하면 이게 저렴한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응 응 간 아이 택 픽쳐 위드 유유 세상에는 놔둔 빌 대한 바이바이 마리아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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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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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hvis 나 아디오스 키크 바이바이 저기요 아니 뭐 이거 명기 팬들 하나 고쳤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속적인 거를 해결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냥 좀 10분간 달리겠습니다 달립시다 좋구만 신나 번기도 해결하고 다정고 잃어버렸지만 싱싱기도 선고 아싸 쭉쭉 지금 뭐 여기서 좀 정체되어 있었지만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화이팅 간다 아란차하고 하이멘은 가버렸습니다 발렌시아 본인들 고향으로 주말에 간다 어 추워 친구 만나러 여기 왔는데 친구가 간대 우리도 가야겠다 섭섭하다 어 일단 집으로 갑자기 추워졌어 그거 말고 아 그것도 재밌었는데 표정이 미쳐가고 있어 오타 6개 발견 네 예 오빠 오늘은 김치찌개 와우 맛있겠다 어떻게 업로드는 잘 되고 있어요? 어 4% 됐네 2시간 지났는데 업로드는 느리지만 와우 맛있겠다 먹읍시다 먹고 싱싱이를 조립해서 동네 한바퀴 타는 걸로 스페인 돼지고기가 맛있어 눈부셔 오늘은 날씨가 괜찮나? 쨍쨍해요 어 오늘은 날씨 좋네 어제는 완전히 먹구름이었는데 남쪽에서는 언제나 파랑색이어서 날씨가 오늘 좋나 안 좋나 그런 걸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응 겁나게 맛있는데 우와 모로코에서 한국인이 하시는 김치를 사서 아직까지 잘 먹고 있어요 요리를 잘 하시네요 겁나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짜잔 짜잔 당신꺼 내가 내꺼는 개봉을 했어 타봤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당신꺼 개봉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런데 무료 캠핑카 주차장 물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보 그래도 당신꺼니까 커팅을 해주세요 커팅식 새로운 이동수단 화이트 대가 잘 타겠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자전거와 같은 색깔로 사고 싶어서 내꺼는 검은거에 전기선이 파랑색이고 다른거 오렌색이네 오오 이쁘네 귀엽네 자전거 자전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이 흰색 싱싱이로 이름을 져줘야겠어 자전거에는 우리가 이름을 져주지 않아가지고 도망간거야 도망간거야 싱돌이 싱순이 안전하게 잘 타야지 조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해볼까 여보 출발해볼까 여보 자 이로 와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건강한 라이딩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출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20km까지는 하지 말고 오 잘 타네 내가 어디 갈게 재밌다 어때 지금 한 12km 13km 요정도로 타면 되네 이런데서 오른쪽에 가보고 자 이제 여보 카메라를 끄고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적응해 봅시다 네 오케이 안녕 어떻습니까 아주 재밌어요 자전거랑 다리가 네 싱돌이와 싱순이 네 나 허리 아파 허리 아파요? 휴식 이거 완전히 도시에서는 괜찮겠다 자전거는 전원 마을에서 다 괜찮고 여보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세요 더 아내가 재밌어 하는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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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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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보다 공간을 확실히 덜 차지하네 하하하 빨래 잘 돌아가네 잘 돌아간다 하하하 여보 하하하 오늘은 이 동네를 떠나는 날 근처에 커피집 갔다가 와서 빨래 한 물 버리고 다시 물 보충하고 네 무료 캠핑장만 다녀도 전혀 부정함이 없어 안녕 술집이네? 재밌는데? 우리 하루 더 있을까? 재밌다 낮부터 맥주 드시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좋으면서도 뭔가 찰거야 가야되잖아 더 있으면 되시고 그래도 가야겠지? 우리는 갈 길에 가야지 재밌구만 너 여기 앉자 3평이 보이는데 샌드위치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응 그러는데 아침식사 응 그러는데 일본어? 한국어 아 한국어 참치 짠 주이치 맛있어요 건배 무이 부에노 먹고 우린 갈 길 갑시다 마지막 고맙습니다 3평이는 바르셀로나 근교 엘 몬조 동네에 잠깐 왔었다 가자 이제 빨래가 다 됐을 거야 그럼 빨래 널고 다시 물 받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레츠고 레츠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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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ent бой 맞이 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